오늘은 뉴욕 스테이크를 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에 와 있으니까요 디저트는 뉴욕 치즈케이크로 마무리 하려구요 안녕하세요 남상쓰입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뉴욕 3대 스테이크 하우스 중에 하나랍니다 누가 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기 피터그루어 사인이 보이는 건물이 있는데 저 건물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여기에 있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예약을 했는데 사람들이 벌써 대기하고 있네요 이곳에 가려면 예약을 미리 하는게 좋습니다 들어서면 담당 서버분이 친절하게 자리를 안내해줍니다 벽에 온통 수상 경력이 있는 증명서가 걸려있습니다 뭔가 대단해 보이죠? 창가가 보이는 조용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원한 음료수로 목을 축이는 사이에 주문한 스테이크가 나옵니다 지글지글 소리부터 아주 군침이 넘어갑니다 2인 2어 스테이크를 주문했는데 크기도 엄청 싫어하죠 사이좋게 한 조각씩 나눠줍니다 버터로 시어링을 아주 이쁘게 했는데 남은 버터까지 듬뿍 올려주네요 고기는 미디움 레어인데 알맞게 잘 구워졌습니다 접시가 뜨거워서 먹고 있는 도중에 고기가 계속 익어 가니깐 미디움 레어가 적당할 듯 합니다 한 조각을 찍어서 먹어보는데 이야 정말 사르르 사르르 입에서 녹습니다 뭔데 이렇게 부드러운지 씻기가 무섭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의 특제 스테이크 소스 여기는 스테이크 소스 부심이 상당해요 소스를 찍어서 또 한입 소스가 바베큐 소스마냥 스모크향이 살짝 올라오면서 새콤 달짝지근하니 맛파람에 개는 감추던 고기가 사라졌어요 양파도 몸에 좋으니까 주문했는데 바삭하니 계속 손이 갑니다 아 정말 맛있어서 정신없이 먹었더니 앙상은 병만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디저트 배는 또 따로 있으니 디저트를 먹어야겠죠 커피와 뉴욕 치즈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커피는 누구나 다 아는 커피 마시고 자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를 사이좋게 반으로 갈라서 같이 준 생크림을 듬뿍 올려서 먹어봐야겠네요 아 꿈이 먹는 치즈케이크의 담백한 맛입니다 의외로 너무 달지도 않고 맛이 딱 좋네요 갑자기 해피 벌스테이 노래가 나왔습니다 피터 루건은 계산할 때 현금 아니면 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만 결제해야 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금화를 주는데 진짜 금이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금화는 아니고 초콜릿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